전직 축구 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12일 mbn은 전직 축구 선수가 강남 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며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축구 선수가 탑승하고 있던 검정색 차량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인도 위에 변압기까지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날 한 목격자는 mbn 과의 인터뷰에서 빵치고 막 흔들면서 치고 가더라. 앞 범퍼는 쳐지고 저거 쳤으니까 저 앞에 전기박스 나무가 떨어졌길래라고 말했다. 이는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도로로 나온 차량은 중앙선을 춘범했고 갈지자를 그리는 듯 비틀거리다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전직 축구 선수로 알려진 운전자 a씨는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으나 그를 추적해온 경찰에게 곧바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혈검사를 진행했으며 사고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사는 a씨가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배우 김새론 김호중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교통사고를 내 많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가운데 전직 축구선수 a씨가 사고를 내자 많은 누리꾼들이 그의 정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7월 12일 20 15 송고 nbsp nbsp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